안녕하세요. 옹성흥입니다. 룹핑에 보낸 여러분이 쪽쪽쪽쪽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좋은 만큼 우리 옹성흥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 손! 룹핑이 끝나고는 드라마를 촬영 중이고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되게 낯었는데 겁을 먹었던 것보다 굉장히 촬영 한 장이 너무 달고 좋아가지고 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 또 연기를 열심히 연기,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첫 방영 날이 기다려주고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밝아요. 감독님도 웃음도 많으시고 모든 스태프분들이 되게 웃음이 많으셔서 다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나누고 되게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촬영을 하다가 피곤하다, 자다가 일어났다 싶으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눈이 건조하니까 이제 룹핑을 넣었거든요.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델로서 한마디로 총! 총! 그러면 우리 팬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이제 촉촉하게 지켜줄게 한번 바라보면서 해볼까요? 이제 촉촉하게 지켜줄게요. 정말 심쿵합니다. 2층, 3층에 계신 팬분들도 심쿵하시죠? 네, 폰을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예상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상을 하신 거예요? 아무튼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다라고 되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잘해주시고요. 그 촬영 현장 분위기도 근데 편안했어요. 되게 편안하고 뭔가 마음 편히 제가 할 수 있도록 되게 잘 이끌어주셨고 너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 찍고 이제 드라이브를 가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촬영 중에 있어가지고 근데 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사진 찍고 그러다니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제 인생의 활력소는 제 인생의 활력소는 아... 아... 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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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 응원해주시는 그 소리 그런 게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늘 힘들 때마다 좀 이렇게 찾아보고 계속 좋은 말 보면서 이렇게 힘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저의 활력소입니다. 정말 팬분들들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고 이렇게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옹성우 화이팅이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옹성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왜 이렇게 말라보여? 매일 보고 또 보니까 눈이 자꾸 마르잖아. 이제 촉촉하게 지켜줄게 촉촉촉 인공눈물 루핑 현대약품 루핑 루핑